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남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입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 패망했습니다 식민지 한국을 차지했다가 일본으로 도망가는 마지막 조선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그는 1944년 7월 24일에 일본의 제9대 조선총독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총독입니다 이 군인 출신의 총독이 부리나케 전쟁에 져서 도망을 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국에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가 100년은 아직 아니고요 70년째입니다 그 후로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일본이 전쟁에 패망해서 미국의 수화에 들어갔고 우리 한반도의 북쪽의 절반은요 공산국과 소련 쪽으로 그리고 남쪽은 서구 지형인 미국 쪽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관대한 용서로 인해서요 재빠르게 전후 복구에서 서구 진영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은 50여 년을 소리 없이 으르렁거리면서 마침내 대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이겼다고 샴페인을 무작위로 터뜨리다가요 중국을 보고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가장 발빠르게 살 길을 닦아낸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눈에는 중국과 일본 뿐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을 워싱턴에서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워싱턴에 컨센서스가 됐습니다 이게 절대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억지로 모르는 척하는가 해외 동포로서 정말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의 차기 지도자라고 보여지는 정치 지도자가 워싱턴을 거의 일주일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의 유명 인사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만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한국의 여당 대표 오고 그래서 한 번은 영향력을 갖춘 싱크탱크인 우드로 웰슨 센터를 방문해서 아시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대표는 미국이 쿠바하고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란하고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큰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잘 안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차기로 소문난 사람이 북한 관련 발언을 했음에도 소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러분 별 신경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질문과 발언을 보면요 지금 워싱턴에서의 한국의 크기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질문은요 아베 일본 총리가 국제관계 변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거나 한국과 일본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국가끼리 안보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차기로 부상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북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직 일본과 중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한국이 혹시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밀착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 최근 미국과 밀월을 과시하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만 관심입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는 이미 워싱턴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주 반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위세를 부리고 그러한 틈새를 백분 활용해서 미국과 완벽하게 군사안보적으로 일체를 만들어내는 일본 여러분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양쪽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여러분 오직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상황과 측면에서 한미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주동포들이 이러한 정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만년 역사 이래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강대해졌을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세계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지만 그야말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유산입니다 한미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은 미주 한인들의 이러한 역할이고 몫입니다 여러분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미국 내 한인들이 이 점에서 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조선 마지막 총독이 100년 만에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에서 한미 관계를 추구로 전략을 만들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 70년의 미주 한인들의 임무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정치력의 결집입니다 감사합니다